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최해병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정부가 제2요관을 이결한 지 이틀 만에 재가한 건데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됐죠. 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완전히 갈렸습니다. 이 여권은 24번이나 대통령이 민의의를 저버렸다고 이 여권은 24번이나 악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탓이라고 했거든요. 특히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당대표 방탄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습니다.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 통과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또 법안을 올려보냈다 이겁니다. 첫 소식 전정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특검법과 최혜병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입니다. 지난달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2요관을 의결한 지 이틀 만에 재가한 겁니다.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늘리고 당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따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 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. 법안별로는 24번째 거부권 행사로 새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. 대통령실은 최근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.